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새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저는 지난 화요일에 조문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46세 되시는 남자 우리 장인교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최근엔 또 뭔가 마음에 시험이 있었던지 좀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너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 가지 또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복합장애로 또한 어떤 그런 뇌에 관계되는 그런 장애까지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 이렇게 각인되었던 것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여야 된다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한글도 모르고 학교를 이렇게 다닌 바도 없지만 참 이렇게 열심히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주일날도 보면 날씨가 맑으면 이렇게 예배 못 나옵니다 돈 벌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비가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복음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낫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해력과 소통에서도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과연 또 이해력과 소통이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도 이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자기 어떤 그런 장애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잘 되지 않다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하고 최근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참 결혼을 하고 며칠 후에 또 이렇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프고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 가지고 아프고 슬픈 게 맞지만 구원받은 하느님 자녀로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이런 부분 이런 강단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장애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되는 대로 또 헌신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슬픈 것은 정말로 진정한 복음 또한 어떻게 보면 절대 예배 절대 감사를 얼마만큼 본인은 깨닫고 누렸을까 좀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 슬프고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 공교롭게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산업선교위원장 백원근 양노님의 그런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가정 이런 사업 또한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왕성하게 일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이 참 너무 빨리 가셨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절대 계획이지만 그런 슬픔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망감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멀리 계셨지만 새벽재단도 이렇게 성기면서 이 앞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분과 뭐 이런 많은 대화는 나누지를 못했지만 그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 새벽 기도로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못 뵌다고 생각하니 아프지만 가죽은 또 어떠하실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장노님은 금년 원단의 본문처럼 10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즉 복음과 또한 이 절대 예배와 어떻게 보면 생증명 이 응답을 누리고 또는 누리는 도중에 가셨으니 참 절대 감사만 있을 뿐이다라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가정에 이 후대에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 말씀처럼 죽는 줄 알고도 아 이거는 음모와 계략이 내 목을 향해서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새 친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절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경한 자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3장 29절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언약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비교해봐라 찾아봐라 라고 할 정도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어떤 것인가? 사단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가시던 불, 은금키가 참으로 모든 것을 얼거매고 정말 깔려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한탄 속에 있는 세상이죠 난리와 난리와 난리, 기금과 지진, 대적과 재난이 참으로 팽배한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죄인인 그런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십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분쇄기에다가 그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갈아서 완전히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 내버리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교회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창문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그 이상으로 감사의 창문을 여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24시 무식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한 가지 붙잡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참으로 풍성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본 28장 18절로 20절도 모든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항상은 모든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10편, 23편도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완전함과 정말 모든 충분함과 이제는 모든 것 영원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주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 이게 무엇인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만웰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완벽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고 정말 최고의 가르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 절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로 28절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받았고 감사의 힘을 누리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질러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하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제는 슬피 소리질러는 것이 아니라 바뀌게 됩니다 심히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다니엘의 그 감사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스리는 내 손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크름을 받게 되었다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절대감사 감사신앙을 통해서 이처럼 세상 가운데 감사의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 빌립집사의 그 절대감사 그 절대감사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큰 치유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나타나고 큰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 가서 딱히 뭐 준 게 없는데 단지 나에게 있는 절대감사만 선포했을 뿐이고 알려줬을 뿐인데 조금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현장에 나타나는 감사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사람의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그 어떤 행동이 변하고 그들에게도 힘이 나타나고 평안이 보여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도 절대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힘은 참으로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세기 39장도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절대감사 참으로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단히 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힘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찾다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렇게 기록된 어느 분이 게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2차 대전이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에 간 그런 가정에게는 유리창에 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또한 전사한 가정은 황금색 보여를 붙였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빠와 아이가 이 뉴욕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창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옵니다 아빠 왜 저 창문에는 별이 붙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붙어있는 집도 있었지만 안 붙은 집도 있었겠죠 아빠는 별이 붙은 집은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가정이고 집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걸어가면서 창문에 별이 붙어 있는 집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저 집도 아들을 나라에게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택가를 지나고 이제는 공태에 다다라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참으로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 저 하늘 창문에 별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전쟁에 보내셨구나 아들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단이요 마규라는 그 존재와 어떻게 보면 일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완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별 이것을 이 별이 붙어있는 감사의 창 이 창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고 내가 정한 그 정시기도 또한 이를 토로해서 24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또한 이렇게 교회 강단을 놓고 교육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온전히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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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